인간없고 2037번입니다 잘 기억해 여기선 네 이름이고 주민번호니까 넷 다섯 여섯 셋이 꼬도 왔으니까 오늘 아침은 질순순 날 쏘니 거잖아 닥치고 그냥 드세요 에이 도둑X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야지 저 혹시 전과자도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나요? 편하게 먹어 밖엔 안이나 다 사람 사는 데야 윤랭이가 엄마 닮아가 일이 이뿌구나 신고해야지 나 책 정리하는 거 좀 도와줄래? 가만있어 내가 도와줄게 무슨 책인가 니가 책을 아냐 이 ㅆ 뭐 저런 죄 많은 주둥아리가 있어 뭐 이런 거 좀 해놔 봐 내가 무슨 배식 창보냐 어쨌거나 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지 예쁘게 생겼네 이름 제약 지면 몇 년인지 읽어봐 군드리지 말랬지 난 운무조질 장애가 있다 닦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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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빨리 소금하네 닦아 너 빨리 소금하네 이게 무슨 일일까 너구냐고 너 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해주셔 대걱정 말아요 먹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 없나 퍼스모스 보고 싶어 아 잘 쓰라 감사합니다 저 이름이 뭐고 제 이름은 Jo